현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사목을 하고 계신 분이죠. 천주교 국립대전현충원 전담사목부의 오창호 신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대전현충원에 전담 사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대전교구가 언제부터 현충원의 사제를 파견하기 시작한 거죠? 대전현충원은 서울현충원과 함께 국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시설입니다. 호곡부은의 성지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8년 전부터 사제를 파견하기 시작하였고 저는 현재 3년째 사목 중에 있습니다. 제가 대전현충원에서 하는 일은 매일 현충원에 안장되는 연령들을 위해서 안장해줄 때 기도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주일날 오후 3시에 유족들 미사가 있고 목요일 오전 10시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의 요청이 있으면 유족들과 함께 미사도 드리고 그리고 무덤 축복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덤 축복까지. 대전현충원에서 지금까지 사목하시면서 많은 유족들을 만나셨잖아요. 특히 좀 기억에 남는 유족이 있으신가요? 대전현충원에는 약 13만 명 정도의 연령들이 붙여 계십니다. 그중에서 4만 명 정도가 유교 전사자들입니다. 대전현충원 사목부가 생기고 난다음부터 매주 미사를 오고 계신 자매님이 계십니다. 자매님께서 미사에 오고 계신 이유는 매주 형제님의 무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매님의 형제님이 돌아가신 것을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온 상태라 응급차가 빨리 오지 못했고 그래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시게 되었습니다. 자매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그런 아픔이 잊혀진다고 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대전현충원에는 이렇게 아픔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천안함 연평도 희생자분들과 세월호 선생님들 그리고 사고사를 당한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관 그리고 군인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신부님이 한 일간지에 기고한 글을 봤습니다. 제목이 영원한 현재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오늘의 주제와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시청자들을 위해서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대전현충원에 처음 부임하던 이맘때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족분께서 이제는 지인분의 아드님이 대전현충원에 안장되니 무덤 축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무덤 축복 전에 간단히 이제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었는데 아드님이 외아드님이셨는데 군에서 사고를 당하셨던 것 같습니다. 의문사 처리가 됐었는데 사고사로 인정받기 위해서 힘든 법정 싸움을 하였고 5년 만에 대전현충원에 묻힐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드님의 유골이 이제는 무덤에 묻히는 과정 안에서 어머님께서 너무 서글피 우시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이 5년 전 사건이지만 과거의 그 아픔이 현재로서 그대로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현재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족의 그 죽음 그리고 그때의 그 아픔은 현재로서 영원히 되살아난다는 의미에서 영원한 현재라고 이렇게 지었고 대전현충원에는 그렇게 가족의 그 가족과의 그 이별을 그리고 그 아픔을 영원한 현재로서 품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현충원에서 좀 사목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네. 대전현충원은 국가시설이다 보니까 어떤 고정된 그런 시설을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고정된 신자 공동체가 없다 보니 봉사자 수급 문제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앞에 보는 그 평화의 송모상을 이렇게 축성을 했었었는데 그 가정용 송모상을 제작 보급하려고 했으나 재정적인 문제로 이렇게 지금 미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평화의 송모상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먼저 받아서 그 어느 정도 숫자가 차면 제작을 해서 이렇게 보급해 드릴 생각입니다. 평화의 송모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옷은 6.25 전쟁에 일어났었을 때 여인들이 입었었던 그 옷이고 송모님께서 밟고 계신 것은 뱀이 아니라 갈라진 철조망 두 개를 밟고 계십니다. 그리고 송모님 치마에 있는 한반도가 그려져 있는데 그 위로 철조망 위에 핀 무궁화 꽃을 이렇게 물고 가는 비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안장이 판문점에서 만났었던 그날에 교구장 주교님께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문을 인가해 주셨고 그 기도문을 저희 기도 모임 안에서 이렇게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께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성모님을 바라보며 같은 기도를 바치는 그런 날이 이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 달 8일에 봉헌되는 위로와 평화 미사 앞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의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시작된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현충원에 처음 부임하던 해에 니콜라이 교회 기적이라는 그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글의 요지는 독일 통일 과정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니콜라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독일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다라는 내용이고 독일 통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만들어가신 그 필연이었다라는 그런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그 기도의 힘이 절실이 필요하고 하느님 많이 이렇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안에서 그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을 하였고 지난 10월 3일이 100회째였습니다. 그리고 위로와 평화 미사도 같은 지향으로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위로는 대전현충원에 묻힌 모든 이들과 그 위족들을 위한 미사라는 의미에서 위로이고 평화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미사라는 의미에서 평화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위로와 평화 미사를 할 계획인데 그 위령의 날과 겹치지 않는 한 11월 1일부터 8일 중 토요일 오전에 9시 30분부터 위로와 평화 미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령 성월을 맞이하는 마음이 조금 남다르실 것 같은데 우리 신자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그 위령 성월은 돌아가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 위령 성월 때 돌아가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도 이렇게 해 주시지만 또한 동시에 가족과의 이별을 영원한 현재로서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아가서 더 이상 한반도 분열 상태에 의한 그런 안타까운 죽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도 함께 바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주교 국립대전 현충원 전담 사목부 오창호 신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